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국방부 측에서 추미애 측하고 현 정권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신날 만한 그런 소식을 냈죠. 바로 국방부에서 추미애 아들의 슈가 그 특혜 문제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없는 거라고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국방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슈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했는데 해당 자료에서 청원휴가 절차하고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을 했는데요. 추미애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과 휴가를 사용을 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과 휴가를 사용을 했으며 이후에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가지고 27일날 부대에 복귀했는데 이 과정에서 추미애 아들이 구도로 휴가를 연장을 받고 병과 휴가 연장을 위한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의 규정보다 국방부 훈련이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규정 개정 전인 당시에도 규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훈련과 규정에 따르면 슈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슈가 조치가 가능하고 슈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 등으로 슈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슈가는 지휘관이 30일 이내 범위에서 허가할 수가 있고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련 제6조 2항에서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에서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가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군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서는 시행령하고 훈련을 종합하면 민간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추미애 아들은 군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추미애 아들의 휴가 연장은 부대 관리 훈련 65조 육군 병영생활 규정 제111조에 따라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카트사인 추미애 아들은 미군 규정이 아니라 한국군 규정에 따라서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시켜줬는데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런 유권 해석을 하면 추미애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미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카트사는 육군이고 육군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바락바락 우기면서 카트사 쪽을 따라도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추미애 아들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또한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성발 과정에서도 추미애 아들을 뽑아달라는 청탁이 군에 왔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통역병은 지원자 중에 추천 방식으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무튼 국방부에서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아마 많은 군필자들이 의문을 갖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슈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슈가 조치가 가능하고 슈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로 슈가 연장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일반 병사한테도 가능해지는지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만일 일반 장병들이 슈가를 나갔다가 그 부모님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뭐 좀 부득이해서 슈가 복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슈가 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앞으로 군대 가실 분들이라든가 현재 군대에 있으신 분들은 추미애 아들처럼 이런 식으로 슈가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 방법을 잘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소식을 접하고 보니까 과거의 그 우병우 아들 같은 경우에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선발된 게 엄청나게 특혜라고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물어뜯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소식을 접하고 나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욕을 먹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사실 국방부 측에서는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추미애 아들 슈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 그건 사실상 군대라는 조직이 추미애한테 휘둘린 것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국방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좀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좀 납득하지 못할 만한 그런 소식인 것만큼은 맞는데 네티즌들 역시도 전화로 슈가 연장하는 것은 일반 사병을 상상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몇몇 의견을 보더라도 입원이 필요한 것은 직접 입원이 불필요한 것은 전화로 가능하다면 앞으로 슈가 연장은 전화로 하면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의견은 보통 사병은 슈가 30분만 늦어도 바로 군기교육대 또는 영창처분을 받는데 추미애의 아들처럼 전화로 슈가 연장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봐라 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진짜 조국 사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조국 같은 경우에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 이게 적법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의 그 과거의 행적이라든가 또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휘를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이뤄졌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위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적법이냐 아니냐 프레임으로 끌고 가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만들어버렸죠. 이 추미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추미애 아들의 그 문제가 적법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이 추미애 아들이 군생활하면서 누렸던 그것을 일반 사병들도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 법적인 테두리를 떠나가지고 이게 티케인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내놓은 해석은 이거는 적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당 측에서는 엄청나게 큰 무기를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뭔가 야당 측에서 공세가 들어오면 이미 국방부에서 적법이라고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분명히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이렇게 적법한 상황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특임검서라든가 특검이 이거를 조사를 못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국방부에서 나온 소식 중에서 눈에 띄는 소식도 하나 있는데 이 국방부 민원실의 그 통화 녹음이 추미애 부부의 국방부 민원실 통화 녹음이 3개월 전에 파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은 추미애 장관 부부가 2010년 6월 자기 아들 슈가 연장과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라는 문건이 최근에 공개가 되었는데 이게 녹음 파일이 원래 존재가 했었는데 해당 녹음은 파기가 됐다라고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이 국방부 규정에 따르면은 이 국방부 민원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하게 되어 있고 국방부 측에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 측과의 통화 녹음 파일은 보관 기간인 3년을 초과해 가지고 파기가 되었다라고 밝혔으며 이 때문에 당시에 그 통화에서 전화를 한 당사자가 이 추미애 장관 본인인지 또는 배우자인지 그리고 만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전화를 했다면은 당시에 그 신분이 현재 여당 대표였기 때문에 자신이 민주당의 대표였는지를 밝혔는지 여부를 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인데 이것이 이제 파기가 되어 가지고 좀 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각에서는 지금 국방부가 이야기한 대로 해당 파일은 지난 6월 달쯤에 파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이고 이 추미애 아들의 슈가 특혜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는데 이 국방부의 설명하고 이 파일이 파기된 시점을 보면은 이 추미애 아들 수사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게시가 된 게 지난 1월 달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해당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일각에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이 수사를 뭉갠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해당 파일이 검찰 측에 넘어갔는지 아니면 파괴돼 가지고 넘기지 못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파일이 전달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 정말로 야당 측이라든가 어딘가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국방부의 유권 해석대로 이 사건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냥 지나갈 것 같고 일각에서 분명히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탄이 나오거나 이 추미애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겠지만은 원래부터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당이니까 이 사건 역시도 야당 측의 무리한 정치 공세였다는 쪽으로 좀 결론이 지어질 그런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